안녕히 계십니다. 오늘 4월 9일 아침에 암성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어저께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녹음을 못했어요. 근데 어저께 지난번에 영상에서 이 잠원 22장 20절에 I have written 이걸 설명을 하면서 제가 가게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조금 설명이 미흡하거나 좀 실수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다시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I는 설명을 보충하자면 앞으로 이제 30세인스가 나오는데 이것은 익명의 지혜자라고 해석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익명의 지혜자로 해석을 해서 주니어 브루터 영감을 받은 내가 쓰는 거예요. 앞으로의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 참조하시고 제가 촬영할 때 미흡한 일 있어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레마야를 제가 암성에 한 것 중에 제레마야를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잘 보일 것 같아가지고 여기 제레마야 48장 25절 외웠거든요. The horn of moeb is cut off and his arm is broken, says the lord. 킹잼스 버전이 건데 모헤비 멸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교만하고 그런 모헤비 멸망할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25절에 Horn이라는 그것은 이제 뿔, 동물의 뿔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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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톤 형태죠. 컷, 오프, 오프 하면 잘라 없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없어지는 것이다. 그의 팔도 브로큰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팔하고 힘 그러면 힘을 상징한대요. 힘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HCSB 성경에서는 모헤비's horn is chopped off라고 그랬죠. 아까는 컷이라 그랬는데 다 자르는 거 찹찹찹찹한 느낌이잖아요. off 하면 없어지는 느낌이죠. 그쵸? 우리가 구동사로 arm is shattered. shattered 그러면 뭐예요? 다 부셔가지고 없어지는 거죠. 이제 너의 교만이랑 그런 것은 다 끝났다. this is a lord decoration 이거든요. 여기 성경의 특징은 이렇게 declares the lord, 아까처럼 says the lord 보다 이렇게 명사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HCSB는. lord decoration. 주님이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NIRV 성경에서는 모헤비's power is gone. 그쵸? 아까, 아까에서는 horn이라고 동물의 뿔을 상징하는 파워가 그대로 써있죠. 더 쉽게 써있죠. gone 이제 건 된 상태야. is가 동사예요. 그쵸? its strength. 그게 힘도 broken. 부러진 거죠. 뿔은 잘리고 힘은 팔은 부러졌다. arm 대신에 strength을 했지. 여기서는 뭐라고 써? announcer을 연상을 하셔가지고 announce the lord라고 선포하셨다. 아까는 뭐라고 나왔어요? declares. 그 다음에 says the lord. announce 생명 해가지고 announce the lord. declare 하면은 뒤에서 자꾸 아줌마들이 쏟악 쏟악 얘기하지 말고 앞에서 정확히 얘기를 해라. 음? 그럴 때 연상하셔가지고 lord declaration처럼 declare라고 하고 다른 성경에 나왔는데 그렇게 연상하셔서 선언을 하려면 앞에서 선언을 해야지. 그런 연상을 했을 때 한번 연상으로 해보세요. 힘이죠. 힘이죠. 여기 보면은 horn 옆에 점이 찍어있는데 이건 옆에 뒤에 단어가 설명이 돼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horn이라고 아까 뒤에 놓치해보면은 symbol of the power based on the strength of animal horns. 그 동물들의 뿌리잖아요. 그게 힘을 나타낸 거지. 모헤베 힘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교만 때문에 교만하고 잘 살고 하는 것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이제 chop off, cut off 한 다음에 그의 암이라서 나라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her arm, 다른 성경에는 her arm이라고 쓰여있는 거거든요. its arm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its strength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나라를 얘기할 때 his, 남자, her이라고 받을 수도 있고 또는 its 그대로 나라로 받을 수 있어요. 작가의 관점에서 달라집니다. 여기가 달라진다는 것까지 유의하시고요. 그 declare, declaration, declaration, 또 announce 아나운서 연상에서 그런 연상하는 것도 표현이 좀 다르게 써있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주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그런 준비된 자세로 그렇죠.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또 말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암송한 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